아, 시원하다. 오늘 날씨가 진짜 덥네. 시원하다 나왔어. 야, 우리 그 얘기 했어. 11월 24일 날 우리 월드컵을 같이 보는 거 어떠냐. 이런 얘기를 했어. 안 돼요. 어때? 안 돼요, 가족들하고. 형하고는 보고 싶지 않은데요. 내가 저녁 빡 사고. 오빠, 카메라 있어요? 없지, 카메라. 그럼 가져. 카메라를 왜. 아니, 집 편한 세상 촬영 아니에요? 에이, 그런 거 안 해. 나쁘지 않겠네. 혹시, 혹시. 지 편한 세상 오는 거예요, 형님? 혹시 그럴까 봐. 아, 나 집 편한 세상도. 안 와, 안 와. 거의 한 20분 정도 갈 거고요. 편하게 그냥. 아, 오래 가는구나. 네, 뭐 게임 같은 거 없어? 네. 오늘 진짜 힐링이야, 형님? 그냥 쉬면 되는 거야? 힐링이구나. 스탑 떠시면 돼요. 야, 지금 스탑, 스탑 한 사람은 힐링 같은 느낌이 들지. 근데 어떻게 아니에요? 쓰리 스탑이 말이 돼, 근데. 야, 고 한 사람들은 지금 힐링이 아니야. 너무 좋다. 이래, 고라고? 이거 우리 고스톱도 몇 번 더 해요? 두 번 더 해? 식사 한 번이랑 마지막 한 번. 두 번 더? 아, 진짜? 아, 근데 이건 진짜. 근데 이제 고가 나올 때가 됐어. 저렇게 넓으니까. 아니, 진짜 고. 고한 사람이 여기서 스톱으로 꺾기 힘들다, 이제. 진짜, 못 가. 아니, 나 무조건 고. 아니야, 나 이번에 다음번에는 나 스톱 할 거야, 진짜로. 아, 난 고야. 난 고야. 고가 뭐야? 못 먹어도 고 아니야. 그렇지. 고해, 고해. 높았고. 어디에 있나요? 내 애기가 둘리시나요? 촘촘해, 노래 들었어. 촘촘해, 촘촘해. 야, 노래 들었어. 고해, 고해, 고해. 어디에 있나요? 고해, 고해. 내 애기가 둘리시나요. 여기서 조금만 가면 북입니다, 여러분. 형, 가세요. 잡아요, 오빠. 그게, 야. 고스탑 그게 그거야? 형, 못 가. 형, 가세요. 고, 고. 탈북, 고. 탈북하시오. 내 고소가 갔습니다. 내가 간다 그랬니? 야, 하아야. 탈북하시오는 부주에서 탈출하는 거야. 탈락, 낭탈하시오는. 그럼 뭐야? 월북, 월북. 월북, 월북. 월북, 월북. 우식해가지고 정말. 내가 이기했는데. 내가 이기했는데. 내가 이기했는데. 아닙니다.